반려견을 버리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SNS에는 반려견을 버리면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한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 SNS에는 유기견 뚠바미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뚠바미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으로 지난달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뚠바미가 발견될 당시 함께 있던 쪽지에는 키우실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동물병원 측은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뚠바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맑게 웃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은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꼭 만나게 되길.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 너무 마음 아프다. 뚠바미 꽃길만 걷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